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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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 우리가 처리할게 앰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바위를 부수고 아래로 내려가주세요 겁먹은 리프티를 앰버에게 올려주세요 폴리티를 눌러주세요 구멍을 시켜주세요. 줄을 당겨서 앰버를 위로 올려주세요. 고마워. 리프티가 무사히 우물에서 빠져나왔어요. 나 정말 무서웠어.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저런, 지진 때문에 친구들이 지하 동굴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누가 좀 도와주세요.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살려주세요!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로이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차례! 바위를 부숴서 입구를 만들어주세요. 나차! 인신 벌려! 바위를 부숴서 입구를 만들어주세요. 바위를 부숴서 입구를 만들어주세요. 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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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변신 완료!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주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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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고마워! 고마워 신났다 야호! 친구들이 모두 동굴에서 탈출했어요 영영 못 나오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키크리